첫번째 질문부터 바로 빠르게 만나보겠습니다. 오일과 관련해서 질문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네요. 님께서 오미크론 변이가 오일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갈까요? 이렇게 질문을 주셨네요.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거를 일단은 조금 가름을 했으면 좋겠고요. 오일 굉장히 조금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오일 같은 경우에는 금요일날 모든 지수가 그랬지만 지수도 그렇고 오일도 그렇지만 기회의 장이었고요. 지금 차트를 잠깐 볼게요. 실시간 차트 잠깐 보겠습니다. 좀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던 것 같은데. 제가 토요일날 말씀을 일단 드렸거든요. 72달러까지는 기숙자 반등 나올 거다. 지금 73달러까지 갔네요. 여기입니다. 73달러까지 일단은 갔고. 수요일날 수요일날 재고 지표 일단은 있습니다. 오늘이나 화요일 같은 경우에는 오일은 크게 안 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긴 은봉을 전부 다 메울지 아니면 하락의 어떤 박스권을 하락으로 다시 가는 박스권을 형성할지 일단은 조금 봐야 될 것 같고. 제가 말씀드린 72달러를 넘어서 73달러까지 일단은 갔기 때문에 포지션 다시 정하셔야 됩니다. 제가 일단은 오늘 새벽까지 장을 본 다음에 노란톡에 다시 한번 띄워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 바로 보면 좋을 질문이 있는데. 산차님께서 오일 반등 상승 어디까지 볼 수 있을까요? 아니면 하방 압력이 여전히 강한가요? 하고 질문 주셨거든요. 기술적으로 본다고 하면 지금 제가 그래서 토요일날 바로 72달러를 제가 바로 일단은 말씀을 드렸고요. 사실 이제 이거를 73달러까지 찍었기 때문에 이제는 포지션을 다시 리셋을 해서 보셔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어디까지 갈까요? 라고 물어보신다고 하면 일단은 제가 눈에 보이는 걸로는 73.60달러 있잖아요. 지금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포지션이 없다고 하면 73.60달러에서 결정이 난다고 보시고 이거를 지지를 하는지 지정을 받는지 수요일까지 일단은 보신 다음에 수요일날도 만약에 포지션이 없다고 하면 우리 이제 목요일 한국 시간으로 목요일 12시 반이죠. 새벽 12시 반에 재고 지표 나오는 거 보시고 일단은 설정을 하시면 되겠고 사실상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조금 이해가 안 되시는 시청자분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5일 정말 너무 많이 지금 들어오고 있거든요. 5일 내일 아침에 제가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란톡으로 들어오세요. 네 좋습니다. 5일과 관련해서 계속 궁금하신 분들은 하단으로 나가고 있는 QR코드 스캔해서 또 입장하시면 더욱더 자세한 이야기 나누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어서 또 가자님께서 오미크론 변이가 긴축 정책에 브레이크를 걸 수 있다는 이슈가 있는데 진짜일까요? 하고 질문 주셨네요. 어차피 여기에서 말씀드린 거는 다 예상이고 제가 아까 글에서 이슈에서 말씀을 드렸죠. 테이퍼링 어떻게 될까 테이퍼링이 취소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아까 앵커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오늘과 내일 오늘과 내일 파월 의장 입이 일단은 열릴 겁니다. 열릴 거기 때문에 특히나 한국 시간으로 화요일이죠. 화요일 날 파월이 굉장히 많은 인터뷰를 할 것으로 좀 예상이 되니까 그때 일단은 좀 주목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렇습니다. 이제 12월 한 10일 정도 기점으로 봐서 오미크론 바이러스가 예를 들면 굉장히 치명적이어서 치사율을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우리나라도 지금 사실은 확진자가 아닌 치명률, 치사율에 포커스를 지금 맞추고 있기 때문에 치사율이 얼마나 될지에 관해서도 여러분들이 좀 포커스를 거의 다 맞추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WHO 발표를 계속 지켜보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추수감사절 연휴 이후로 확진자 수 추이를 지켜보는 것도 또 중요할 것 같기는 하거든요. 지금 또 연휴 시즌이기 때문에 이 세계적인 확진자 수 증가 추이도 같이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질문 바로 만나볼게요. 지병수님께서 보내주신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마스터님. 달러 강세 기조는 계속 유지가 될까요? 하고 질문 주셨어요. 아무래도 지금 달러 강세는 계속 유지가 될 것이라고 일단은 좀 보고 있고요. 단, 이제 그거는 있습니다. 토요일 날 보면 나스닥이 굉장히 많이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달러가 나중에 좀 떨어지는 이런 모습을 일단은 보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수요 공급 이론으로 다시 조금 보시면 됩니다.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데 여러분 수요 공급만 아셔도 진짜 경제액이 50% 이상은 보십니다. 만약에 아까 전에 질문하신 우리 시청자분들, 시청자분도 말씀을 하셨는데 나스닥이 급락을 한 이유가 뭐죠? 경기가 안 좋아질 수도 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돈을 지금 죄고 있는 것을 풀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달러가 공급량이 늘어나게 되면 달러의 가치가 내려가서 달러가 내려가죠. 이런 현상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경제가 굉장히 조금 헷갈리는 건데 큰 기조로 본다라고 하면 일단은 큰 기조로 본다라고 하면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미국채에 대한 수요가 나중에 늘어날 거기 때문에 달러 강세는 지금 계속적으로 이어질 것이다. 그리고 사실은 지금 미국 경제나 이런 게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으나 달러 기축 통화에 대항할 수 있는 다른 통화들이 지금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달러 강세는 최소한 제가 신세계 리턴제에서 말씀드린 대로 계속되지 않을까 내년까지는 계속되지 않을까 그렇게 일단은 좀 보고 있고요. 혹시나 혹시 지금 제가 질문을 보고 있는데 질문 한 개만 제가 조금 답변을 빠르게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시자님께서 첫 번째 질문을 올려주셨는데 사실 여기에 대해서 보시는 아시겠지만 굉장히 감노들박이 많습니다. 오늘 신문을 보니까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높아지면서 미국채 금리가 급락했다고 나오더라고요. 미국채는 안전자산일 줄 알았는데 아닌가요? 맞습니다. 마시자님께서 지금 조금 헷갈리시는 게 있는데 미국채의 가격, 미국채가 있다라고 한다고 하면 미국채의 금리가 급락을 했죠. 수익률이 낮아졌습니다. 수익률이 낮아졌죠. 수익률이 낮아진 이유는 뭡니까? 국채의 가격이 오르기 때문에 수익률이 낮아진 거예요. 그렇죠? 미국채의 가격이 왜 오를까요? 미국채에 대한 수요가 많아지기 때문에 미국채에 대한 가격이 올라가는 겁니다. 자, 나스닥에 급락을 했습니다. 안전자산인 국채의 수요가 올라갑니다. 국채의 수요가 올라가기 때문에 국채의 수익률이 낮아지고 국채의 금리가 낮아지게 되는 이런 현상입니다. 그래서 마시자님께서 지금 조금 헷갈리신 건 뭐냐면 미국채의 금리라고 미국채의 수익률, 미국채의 가격 이 세 가지 포인트만 좀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안전자산이기 때문에 미국채의 금리가 낮아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